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알죠? 그 뒷말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그 다음이 뭐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그 다음이 뭘까요? 쓰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뭘까요? 누가 제일 먼저 쓸까요? 누가 먼저 쓸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그 다음이 뭐죠? 호랑이 정신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누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서예은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에서 마늘을 먹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시죠? 저를 만났던 많은 다음 세대에게 제가 집회 때마다 늘 했던 얘기에 두 손 들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믿음의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요즘 아주 많이 듣는 말을 했어요. 요즘 아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다 망하게 생겼어. 큰일 났어. 이러다 다 망하게 했어. 다 망해. 사실은 진짜 분위기가 다 망하게 했어요. 가게도 카페도 많은 회사도 단체도 정말 코로나가 정말로 많아지고 확진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요새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조심해라. 나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정말로 걱정은 것이 많았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얼마 전에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망하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다 힘들어. 다 어려워. 그런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는 지금 무슨 굴에 들어간 거예요? 코로나 굴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가 지난 1월 달에 시작하고 쭉쭉쭉 와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한바탕 위험할 때 와 대구에서 코로나 심하다고 한바탕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심하다고 또 한바탕 어려웠었죠.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심하다고 한바탕 어려웠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만 해도 그때는 한 지역이었고 한 공간이었고 한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도로 최선으로 방역을 하면 500명에다가 400명, 300명, 200명, 100명 그러다 50명까지도 우리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500명, 600명, 700명 또 1000명까지 들어가서 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코랑이 굴. 맞다 진짜 코랑이 굴이네. 코랑이 굴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망하게 생겼어요. 어찌 보면 죽게 생겼어요. 어찌 보면 끝나게 생겼어요. 0710 카페에 우리 남현구 목사님 우리 원래 지금 예전 같았으면 한 달에 한 번씩 0710 카페에서 매달 예배드리고 했었거든요. 카페 안에 사람이 꽉 차서 진짜 뜨거운 예배드리고 은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많은 카페를 통해서 많은 손님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맛있는 커피도 내려주고 정말로 저는 가서 바닐라라떼도 먹고 그랬었는데 아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 차립시다. 저희 코크 페스티벌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방역을 최선을 다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여기 소독하고요. 입구에서 들어올 때 띠띠 온도 체크. 안에서도 또 온도 체크. 또 이거 뿌리는 거 다 하고요. 손 씻고요. 최선의 최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있는 곳이 종로입니다. 종로 한복판. 지금 뉴스에서 종로 또 계속 나오잖아요. 식당 나가지 않아요. 저희 카페 나가지 않아요. 그냥 이 스튜디오 안에만 있습니다. 모든 건 도시락으로 시켜 먹고요. 이 안에서 오직 오직 예르만 예배만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힘을 모아서 방송을 하고 사역을 하고 코크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야 된다. 호랑이 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코로나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진짜 누가 뭐래도 자 두 손 늘고 여러분 자판기에서 글 대고 정신 차리자 세 번 씁시다.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어 우리 밖에 스태프들은 왜 안 따라하세요. 우리 스태프들도 정신 차리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댓글로 쓰시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곱하기 3을 하셨네. 정차 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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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자 10편 40편 1절 볼까요. 10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10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뿌리짐을 들으셨도다. 내가 지금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뿌리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번개탄에 많은 시청자들과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왜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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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에 보니까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아 진짜 코로나. 오늘도 청사회원 목사님들 다 만났지만 12월 연말에 아무도 아무도 12월 연말마다 저희 번개탄 홈커밍 대회 때 사역자들 300명 넘게 만났거든요. 300명 400명 모여서 식사하고 응원하고 같이 막 사람 마음 응원하고 힘주고 선물 나누고. 저희 몇 년째 그거 했는데 그것도 못해. 청소년 사역자 협의회에서도 만나는 거 그것도 못해. 찬양 사역자 협의회 만나는 거 그것도 못해.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있기 힘든. 정말 기가 막힌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힘들지만 하나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걸 맞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같지만 우리에게 백신을 허락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40편 12절 볼까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40편 12절에 보니까.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무름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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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내 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수많은 재앙. 아침 하루에도 문자 몇 개씩 오지 않습니까. 문자가 막 어디서 확진자 어디서 확진자 어디서 확진자 어디서 확진자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점점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점점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점점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무서운 가운데 주님이 날 지켜줄 거야. 왜? 난 바르게 살았으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이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보다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전 그런 거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지만. 누구가 그래요? 하나님한테 혼난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나서 확진자 됐으면 제가 제일 먼저 걸려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걸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심각한 얘기하는데 알람 끄는 얘기를 하십니까. 권사님. 진짜. 진짜. 어쩌면. 안만 봐도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제일 연약하죠. 있을 수 없는 일들.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40편 14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러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일을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나를 찾아 다니고 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나를 찾아 다니고 있다니까. 재앙도 다가오고 한국교회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교회 요새 진짜 예배 때마다 몇 명이 모였냐. 교회가 문제다. 예배가 문제다. 소모임이 문제다. 진짜 그 아래 댓글들 보면요. 속상해서 읽을 수도 없어. 답답해서 읽을 수도 없어.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민망한지. 계독이란 말은 할 말도 없고요. 교회 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교회는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진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일은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교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15절 말씀 읽었나요? 15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누가 그랬어요? 우리 참. 지금 여기 우리 댓글창에 쓰시는 닉네임 중에 한 분이 하하님 계시는데. 하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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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게 하하. 거 봐라. 교회가 그렇지 뭐. 거 봐. 교회가 문제야. 거 봐. 교회가 문제야. 거 봐. 교회가 문제야. 아이고 잘 됐다. 아니 사람이 확진이 돼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다 동료인데 다 가족인데 다 어려운데 하하 하하 하면서 오히려 조소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아픔의 시간들. 시작.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아까도 우리가 목사님들과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가난하고 궁핍하죠. 아 누구는 코로나 시대에도 돈을 많이 번다는데. 누구는 코로나 시대에도 집값이 올랐다는데. 누구는 코로나 시대에도 땅값이 올랐다는데. 누구는 코로나 시대에도 건물값이 올랐다는데. 누구는 코로나 시대에도 뭔 일이 잘 된다는데. 돌아보고 돌아보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참 신기하네요. 어려워요. 지금 이 시평 기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재앙도 나를 둘러싸고 있고 조롱도 무시도 생명을 해하는 일도 가난도 궁핍도 모두 다 우리 앞에 둘러진 쳤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우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런 심각. 그지 않아도 내가 진짜 얼마 전에 너무 속상해서 진짜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 왜 눈물 난 줄 아세요? 카메라 한번 땡길 수 있어요? 카메라 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눈 한번 보세요. 제 눈 한번. 제 눈 한번 보세요. 카메라 한번 땡겨줘 봐요. 카메라 땡겨줘 봐요. 자 무슨 일이 생겼냐. 카메라 땡겨 봐요. 카메라 땡겨 봐요. 자 카메라. 자자자자. 뭐 보이세요? 카메라에 뭐 보이세요? 카메라에 뭐 보이세요? 카메라에 뭐 보이세요? 자 뭐 보이세요?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자 카메라 한번 줌 당겨볼게요 뭐 보이세요? 여러분 뭐 보이세요? 좀 무섭다 좀 무섭다 다크서클 다크서클 말고 뭐 보이세요? 안 보이나? 오른쪽에 보이나? 됐으면 됐습니다 아 이아영님 안경알 깨졌네요 안경알 안경알이 오른쪽 안경알이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안경알이 책상에서 뚝 떨어졌는데 오른쪽 안경알이 깨졌어요 안경알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서 여보야 안경알이 깨졌다 그러자 우리 아내가 갑자기 잘했어요 이 시국에 잘했어요 이 시국에 라며 박수치는 이모티콘을 보내줬습니다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안경은 절대 책상에 놓으면 안 돼 책상에 놓으면 안경이 뚝 떨어져요 안경이 뚝 떨어지면 이렇게 깨져요 어제 안경집을 갔어요 안경맞춘집을 가서 오른쪽에 좀 깨졌는데 이거 알을 바꿔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빨리 바꿔야 된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본드같은 거로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당장 바꾸기 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안경을 제가 지난 첫 번째 안경을 한 6년 가까이 썼거든요 그리고 올해 안경을 바꿨어요 아 맞아 안경은 케이스에 넣어야 돼 케이스에 지난 6년 동안 제가 안경이 안 깨졌거든요 이 시국에 우리 딸은 자꾸 이가 깨진다고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이가 깨지면 안 되죠 안경이 깨져도 이렇게 슬픈데 이 팔이 깨지면 이 팔이 깨지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된다니까 같이 우리 아이가 방송 보냈는데 목사님은 아프시냐고 아니 목사님이 아픈 게 아니라 안경이 아프다고 안경이 아무튼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우리 번개탄 가족들은 아무튼 우리랑 멘탈이 똑같아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안경 케이스에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 이거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래서 지금 펀드로 살짝 붙이려고 하는데 안경점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혹시 시간 지나면 이게 안경 떨어진 게 떨어져서 눈을 다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조만간에 갈기는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고치기 고쳐요 근데 진짜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아 진짜 그래서 한쪽 렌즈만 지금 바꾸는 거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국이라는 거죠 이 시국이 무슨 시국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잘 봐요 가난해요 궁핍해요 재앙이 있습니다 조롱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해야려고 하고 있는 최대 아픈 시기 악한 시기 어려운 시기 이 시국에 자 제가 이 시국에 그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자 한번 해주세요 이 시국에 정신 차리자 진짜 이 시국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정신 차리자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것도 없지만 오히려 이 시국에 그 시국에 정신 차려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시국에 40편 11절 보세요 11절 정신 차리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하여 주의 궁율로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비록 재앙을 당했지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목숨이 위험하지만 내가 비록 조롱을 당하지만 내가 비록 죄에 빠져 살아갔었지만 주님 극율을 베푸소서 하나님 극율을 베푸소서 극율로 도우소서 주님의 극율 여러분 엄마한테 잘못했어도 아빠한테 잘못했어도 쥐겠습니까 설마 부모님이 그냥 철판 깔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3절 볼까요 13절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극율과 은총입니다 자 써봅시다 극율과 은총 극율과 은총 극율과 은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줍니까 철판 없어요 자막의 달인 철판 없어요 이거 지금 아재개그 아니야 지금 철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철판 여하여 은총을 베푸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극율과 은총 제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극율과 은총을 우리에게 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번개탄에게 극율과 은총을 주세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극율과 은총을 주세요 우리 전성군 전사님에게 극율과 은총을 주시고 이사벨 중고등학교에 극율과 은총 유지인님에게 극율과 은총 자막의 달인에게 극율과 은총 김경주 선사님에게 극율과 은총 유지인님에게 극율과 은총 별별에게도 극율과 은총 하나님 모두에게 극율과 은총을 주옵소서 특별히 김정복 권사님 미용실에서 일할 때 극율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85편 6절 볼까요 시편 85편 6절 말씀 시편 85편 6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극율과 은총을 베풀어 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대로 다 망했어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이젠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상해요 서글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망하지 않았어요 우린 끝나지 않았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코로나 시대에도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번개탄 TV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 시대에 누군가는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니 누군가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누군가는 캐롤을 불러야 되지 않겠니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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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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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하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서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요 이 코로나19 시간에 코로나19 시간이라네요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자 10절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편 85편 10절 12절까지 말씀 자 한번 찾아서 뛰어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 제가 12절 말씀을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창에 별별님 뛰어주세요 10편 85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뛰어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5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별별님 자막의 다리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자막팀이 지금 말씀을 준비 못했네요 자 양해해 주시고 자 10절 시작 인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혜 진리 만나고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자 11절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은은 하늘에서 구버보도다 아멘 마지막 12절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읽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랩 랩 랩 인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은은 하늘에서 구버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주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댓글에 써보세요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물론 코로나도 주셨죠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아픔이 목적이 아니라 때리는 것이 목적이 나요 제가 누차 말하죠 엄마가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고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극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은총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지금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주님으로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번 주 목요일 정규방송 마지막 예배는 오늘 마치고 내일은 구세군과 함께하는 특별 방송이 4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4시에서 6시까지 특별 방송 이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또 이번 주말도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달려갈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민족이 어렵습니다 세결방이 어렵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성탄절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속히 부어달라고 속히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극률과 인자와 자비와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게 새 희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